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오늘 케이스트 내용은요. 7개월 남았다고 칠게요. 딱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만들자. 그 다음에 정말로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의 실력을 쌓으면요. 이론적으로 수능까지 지금 21점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 찍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케이스에서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좌절했을 겁니다. 총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 나왔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정답률만 따져봤을 때 작년 수능의 60% 이하 문제가 8문제였는데요. 요번 3월 학평에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풀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일단 어휘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어휘를 잘 외우지 않았으니까 이게 근거인 걸 알아도 문장이 띄엄띄엄 익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하나 길고 복잡한 문장이 워낙 많이 나와서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더러 해석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자. 그럼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문제를 더 맞춘다고 했을 때 우리 21점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12월달 중순 말에 어휘 케이스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어휘를 어떻게 외우면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으며 또 한 달 동안 외운 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케이스는 참고로 EPS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자 이제 어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영어는 일단 단어 수거를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물학평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조교가 12명 있는데요. 어 저희 조교 학생들 참고로 학벌 괜히 씁니다. 다 연대 고대 다니는 친구들이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사물학평에서 너희도 좀 몰랐거나 까먹었거나 좀 어려웠던 너희 좀 표시 좀 해봐라. 하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이 정도 나와 있는 것들 다 어려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가장 어려웠던 거 몇 개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사물학평 볼 때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어휘에서 아마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어휘를 암기를 일단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느냐. 딱 하루에 30개씩은 외우자. 자 30개씩 외우면 어 왜 180개인지 아시겠어요? 어 제 이제 12월 때 케이스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제가 오랫동안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일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80개 한 달이면 720개 석 달이면 2160개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보통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내가 몰랐던 어휘 2100개 정도를 추가로 외웠다. 그러면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나와봤자 한 개 정도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어휘를 일단은 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단어를 안 외울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복습을 할 테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따지면 수능 때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거의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거 오랫동안 공부하는 법은 이미 케이스에 찍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딱 목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려면 나 한 달에 720개 어휘는 외운다. 내가 까먹었거나 새로 나온 어휘 720개를 외웠을 때 확률적으로 지난 모의고사보다 지문 하나에서 모르는 어휘가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계속 쌓여서 공부하면 어휘만으로도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실력이 쌓아집니다. 중요한 건 오늘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한 달 전에 외운 걸 얼만큼 기억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쌓이면 정말 한 달에 하나는 더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습 복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앞에 앞에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습 복습을 해야 수업의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수업을 알차게 보낸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습 복습하는 내용은 앞에 케이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 길고 복잡한 문장 되게 많았구나. 내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고 체계를 해야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3월 학평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3월 학평에 3줄 이상 문장이 나올 때 좀 길어지고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68문장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리딩은 28문제지만 장문 독해가 이제 두 문제 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문은 25개거든요. 근데 원래 목적이나 심경이나 그래프나 일치 불일치는요. 원래 문장이 짧게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유형 다 빼고 이제 준킬러 문제 뭐 대입학이나 어휘 그 다음에 뭐 업법 그 다음에 뭐 무관문 요양문 그 다음에 빈칸수 사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 킬러까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지문 하나에 지문 하나에 세 줄 이상 문장이 기본 세 문장씩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세 줄 이상입니다. 이게 세 문장 이상씩은 나왔구나. 아 문장이 고3 벽실이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선 가장 길었던 문장이 34번에 나왔던 여섯 줄짜리 문장이 가장 깁니다. 워낙 문장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다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가 물론 아직도 이제 4, 5, 6등급 학생들은 길고 복잡한 공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두 줄 세 줄까지 하는 문장 공부는 일단 끝내시길 바래요. 근데 1, 2, 3등급 위 학생들입니다.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은 1학기 안에는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2학기 때에는 문제풀이 공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안에는 내가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내가 단어를 안다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공부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 문제에 나왔던 어휘 자 물론 학교에서 예습 복잡하는 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길고 복잡한 문장은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틈 하나 드릴게요.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 한 번에 해석하고 넘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자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주어동사 복적어 보호라는 뼈대와 수식어구 중에 육하 원칙이 있죠. 특히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남기면 무슨 말인지 완벽히 이해되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래요. 제가 좀 실전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어 제가 말씀드렸던 3월 학평에서 가장 길었던 문장입니다. 워낙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고 나서 붕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문장이면 한 번에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읽을 때 수식어구를 뺄 만큼 빼고 왜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읽으면 반드시 기억나는 문장으로 변하거든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별표는 뭐시고요. 능력주의입니다. 두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동사 핵심은 해석적 동사 씬이에요. 자 물론 캔비가 동사인 건 맞지만 능력주의라는 게 보여진대요. 자 볼 수 있대요. 자 콤마콤마 삽입금은 예를 들자면 어 자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 놔야 돼 어디 탈레비전 보도에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올림픽의 시호구 올림픽의 보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 근데 그 보도는 뭐냐 동사해 볼게요. 집중하는데 자 부정적임이 넣어야 됩니다. 덜 집중한대요. 자 보도가 TV 보도가 자 어디의 목적은 이제 뭐에 덜 집중하느냐 자 피트가 업적이나 결과예요. 업적에는 또는 결과에는 덜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류말 외우지 마시고 뭐 목적기억 관계되면 생열의 건 몰라도 돼요.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훗이 쉬거든요. 운동선수가 수행한 업적인데 두 번씩 읽을 땐 기억도 하지 마세요. TV 보도라는 게 업적에 대해서는 넓적게 집중합니다. 접수 앞에 끊고요. 보다. 그럼 뒤에 거를 더 많이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보다 업적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적게 집중하느냐 첫째 Heartbreaking가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수식을 뺄게요. 자 뭐에 역경과 장애의 감동적 이야기인데 또 명사 명사 동사는 후추식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극복해온 장애물과 역경의 감동스러운 이야기와 일단 끝까지 한번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노력 또 명사 명사 동사 수추식입니다. 고스루가 참고로 고스루가 겪었다 해요. 그들이 겪었던 노력인데 트라임프 오버 진저리 자 부상을 트라임프 오버가 극복하다 해요. 부상을 극복하고 극복한 걸 실현했던 그 노력 또는 어려웠던 유년 시절이거나 또는 어려운 인정인 거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그들 자국에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수식억을 다 빼면 이제 딱 기억나는 글로 변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보도에서 보여져요. 근데 이 보도가요 얘보다는 업적에 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걸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 뭐 감동적인 이야기라던가 고생했다라던가 어려웠던 유년 시절이라던가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 이거보다도 아 업적에 대해서는 집중을 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야지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하거든요. 자 길고 복잡한 문장은 두 번째 읽대식으로 빼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공부량이 나오려면 일단 첫째 어휘를 하루에 30개씩 외워라. 제가 짧게 외우는 방식은 이미 캐스터 앞에 찍었으니까 그 다음 예습 복습은 철저히 해라.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교훈이 아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하는 공부를 하자. 자 저희가 저희 연구팀이 항상 학생들 제가 케이스를 찍으면 저희 Q&A 올린단 말이에요. 자기 상태를 어 제가 저는 사실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던가 아 저는 길고 복잡한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어 자기가 궁금한 사항 또는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희 Q&A에 자기의 상황을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실장들이 아주 친절하게 커리를 잡아줄 겁니다. 이거를 공부하세요. 물론 학생에 따라 간혹 강좌를 이제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저희 팀이 아 이거 단어는 이걸로 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예습은 이렇게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게 도움될 겁니다. 라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Q&A에 와서 도움도 받으시고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춰서 우리 최소 21점은 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